징수 징수 진화하는 K-POP 한류 열풍의 중심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안녕하세요 본체의 만체 아기의 냉장 은채 인쇄 왕세자 상민 은행장입니다 우리는 만세즈 상민 씨 핑크색이 이렇게나 잘 어울리시는지 몰랐잖아요 나이스 잘 어울리나요? I think so 근데 은채씨도 너무 오늘 이쁜데요? 진짜요? 네 감사합니다 네 고소하게 입었으니까 저희 오늘도 신나게 시작해볼까요? 근데 잠깐만요 은채씨 혹시 뭐 깜빡하신 거 없으세요? 깜빡한 거요? 네 바로 다음 주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리셀람픽 컴백 주잖아요 아 맞습니다 저도 예금주분들도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은채씨 홍보 한번 시작하시죠 상민은 은채님 오늘 일을 아주 잘 하시네요 그럼요 네 그럼 예금주 여러분 리셀람픽이 8월 30일 미니 4집 앨범 크레이지로 컴백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깜짝 스포 하나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스포? 네 하나만요 하나만요? 알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우 예아 둘 셋 궁금한데요?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상민은행장님도 어? 드디어 내일 새 드라마 첫방송 시작하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유 도시 모니카 Atl 경곤 이 이바라 내